안녕하세요 신체패키지 전문점 올드 오토모빌입니다. 오늘은 많이들 기다리시고 계신 카니발 풀체인지 차량 사이드스텝에 관해 정보를 좀 알려드리고자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봤고요. 사이드스텝이 아직 완성품은 나온 건 아니고 디자인적인 측면만 샘플로 나와가지고 일단 그런 정보라도 한번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일단 외부적인 디자인으로만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렇게 디자인이 지금 됐고요. 이 가운데 들어가는 패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LED라든지 이거는 이제 차후에 완성되면 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냥 외부적인 디자인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색상은 차체색으로 도색이 돼서 나올 예정입니다. 외부적인 디자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보를 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리무진 시트를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현재는 이게 초창기 샘플 작업으로 된 거라서 실밥이 색상이 지금 표시가 잘 안 되는데 이 가운데 라인에 들어가 있는 실밥 색상을 저희가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제 이 시트 부분이 순정 시트고 이 부분이 리무진 시트고요. 이런 것도 완전히 출시되면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게요. 카니발 사이드 스텝 디자인을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궁금하실 수 있는 카니발 사이드 스텝에 관해서 한번 잠깐 중간에 보여드렸고요. 완제품이 완성이 돼서 출시가 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영상으로 디테일하게 촬영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차 패키지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고 저희 채널을 보시면 영상으로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세부적인 작업 영상도 한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담 받으시기 전에 꼭 홈페이지에 신차 패키지 가격과 종류를 확인해 주세요.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